제 진료 경험으로 보면요. 자국 내막이 얇아져서 생리혈이 줄어든 상태는 임신할 때 착상에 불리해져서 난임을 유발할 수 있어요. 흔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년 정도 피임약을 먹었는데 점점 생리양이 줄었어요. 지금은 안 먹는데도 줄어든 양이 회복을 못해서 2, 3일 정도 조금 비추다 말아요. 괜찮을까요? 피임약을 오랫동안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생리양이 확 줄어드는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되는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구용 피임약은 포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포로게스테론은 자국 내막을 얇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는 동안 이 포로게스테론이 지속적으로 자국 내막에 작용을 해서 자국 내막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면서 생리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피임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내막이 얇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장기간, 즉 오랫동안 복용해도 생리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들이 더 많죠. 경구용 피임약에는 포로게스테론뿐 아니라 에스트로겐도 들어있어요. 에스트로겐은 포로게스테론과 반대로 자국 내막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작용이 있죠. 이 두 가지 호르몬이 교대로 작용을 한다면 서로 견제하는 길항작용을 통해서 내막 두께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일부에서는 내막이 얇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보면 내막을 두텁게 하는 에스트로겐과 내막을 얇게 만드는 포로게스테론이 일정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국 내막이 얇아질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사람의 몸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이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마다 자국 내막의 에스트로겐과 포로게스테론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는데요. 즉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유난히 포로게스테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국 내막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포로게스테론을 주입을 하면 자국 내막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쉽게 얇아질 수 있고요. 이것이 생량이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임약 복용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생량 감소는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복용 중에 출혈량이 줄어드는 양상이에요. 복용 도중에는 28일마다 생리 같은 출혈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 출혈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용 중에는 출혈량이 평소 생량과 별 차이가 없다가 복용을 멈추고 나면 확 줄어드는 양상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요. 복용 중에 출혈량이 줄었다면 일단 복용을 중지해야 하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휴악기를 가지고 자연 생리양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피임약 복용으로 생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 진료 경험으로 보면요. 자국 내막이 얇아져서 생리혈이 줄어든 상태는 임신할 때 착상에 불리해져서 난임을 유발할 수 있어요. 흔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